자 우다아씨 떠나봅시다. Let's get it! 사이퍼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대했고 뭘 보여줄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이퍼 때 얘는 진짜 천재다 하고 그냥 이 논략을 보고 있었어요. 지난 사이퍼 무대보다 훨씬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고 당당히 팀 대표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들을 볼, let him pull, let it go, 버리고 꼬리표 본 매자에요. 스탠덤 똑바로 스탑, 트랩, 트랩, 트랩 on the phone. 디스와디오, 강요시도, 아쉬웠을 때가 no idea, 뛰뛰어 like 손이 꽉 돼, going in, 몰랐대, 이건 별처럼 shot it. 정신은 유리병 너머로 패싸고 영혼은 산으로 향하는 bad zone. 머리 감싸고 쥐어짜도 꼬리를 따라서 다시금 왔던 곳으로 삥 돌아 튕겨서 재짜리 밤, 소프이 되어 머린 또 하나의 밤도. I know, 틀렸던 걸 알지만, 괜히 룬 윙, 미퍼, Black Tom's up, 뛰었어 내 오만함이 난 겸손히 본 걸 내가 꼴때만 건 따뜻한 거지, 헌한 몸에 담아두지 않아 독 따위 구르는 준 사이, 숫자는 무의미, 뭐시? 나오듯 원했던 것이니, 미니만이 뭐, 가바보 따위로 정해두지 않아 얻는 건 딱, what I wanna, ya, woo, woo I shot a fool, 마구, woo, ya, boom, the woman ride, goe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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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back you and on my 선배, in the way, it's gone, 내가 매일 재패, 세계로 내 배, Hells, Angel, boxed in right away, 치웨이, that way, yah 와, 미쳤다. 너무 잘하는데? 진짜 잘할 것 같아. 나 못 앉겠어. 나 너무 좋아, 진짜. 명상하세요. 명상하세요, 다들. 여태 것 중에 최고점을 드렸어요. 나 아까 5,000점 누르려고 그러다가 5점 누른 것 같은데 이거 잘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그냥 프로예요. 그냥 프로 보는 것 같았어요. 스킬적인 부분이랑 삑 너라 튕겨서 제자리 밤 뭐 발성이랑 스탠덥 똑바로 스탑 챕 챕 챕 on the phone 관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랑 아이샤라 푸 마구야 붐 쪼금 라이 거스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사이퍼 보고 굉장히 그냥 특이한 스타일이다.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냥 특이한 친구가 아니고 잘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굉장히 우승 후보라는 생각이 와우 감사합니다. 되게 되게 커보여요. 되게 작은 거인 같아요. 되게 작은 거인 같아요. 스스로의 속을 비우는 대신 랩을 가득 채웠네요. 사람들의 뭔가 감정을 다 자기가 흡수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다들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래퍼였던 것 같아요. 미쳤다. 미쳤다. 1위는 1위 뉴가 있었어요. 경제 뺏기겠는데? 앨범을 한 10초, 20초 했다면 아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졌다. 얘는 정말 천재다. 얘는 미친놈이다. 이길 수 없다. 이번 무대는 내가 완패했다. 평가 점수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김하훈 팀의 최종 팀 대표. 마지막 한 자리는 김하훈 학생이 차지할지 김하훈 학생의 점수 공개합니다. 윤병우 학생 171점입니다. 조원우 학생 178점입니다. 이병재 학생 180점입니다. 배현서 학생 184점입니다. 김하훈 학생의 점수는? 김하훈 학생 181점입니다. 김하훈 학생 191점입니다. 김하훈 학생 191점입니다. 김하훈 학생이 1위에 오르면서 김하훈 팀의 마지막 최종 팀 대표가 되었습니다 김하훈 학생 지금 기분 좀 빨리 그 자기를 3자 입장으로 빨리 얘기 좀 해줘 봐요 이게 정말 귀여워 어안이 정말 붕붕하네요 정말로 와우 제가 웹으로 1등이란 걸 한 게 사이브 퍼그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다시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짜 모르겠어 지금 꿈같아 지금 꿈같아